1. 하나님 나라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설악산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올라가려면 한 8시간 걸립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친구들하고 식사 마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올라갔나요? 아침에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점점 너무 길이 좁아지고요. 길이 좀 험해지는 거예요. 설악산같이 큰 산은 워낙에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로들이 그냥 딱 눈에 보이면 정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쭉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잠도 덜 깨고 아침에 이제 그냥 무조건 걷고 있는 거죠. 한 2시간, 3시간. 앞에 사람들 걸어 올라가는데 꼭 뒤에 동네 야산 올라가듯이요. 길도 없는 길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설악산 올라가는 길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런데 한참 저 앞쪽에서 올라가던 사람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길이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한 30분 다시 내려왔어요. 중간에 와서 보니까 이 내과가 있는데 내과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과를 따라서 쭉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냥 처음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람들 따라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틀린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되돌아와야 됩니다. 열심히 가고 많이 간 만큼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 넓은 길인데 틀린 길이라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그 길 가면 틀리기 때문에 결국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하늘나라를 가는, 천국을 가는 길이 그 큰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천국 가는 바른 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원하실 때 이 말씀 설교를 한 번 더 하셨거든요. 이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은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작고 좁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굉장히 힘들구나. 길이 좁다는 뜻은 뭐예요? 어려운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억지로 이게 작은 문이니까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억지로 나를 좀 움츠리고 나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리세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이 틀린 길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좁은 길 가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길 가고 있고 틀린 길 가고 있답니다. 참 저희가 이해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이렇게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따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틀린 길이랍니다.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지 이 좁은 문을 바르게 붙잡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두려워서 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로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은요.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인데 이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세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자기네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했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떨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게 축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틀린 길이랍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랍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트리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눈이라든지 또 율법적인 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그냥 두렵고 참고 떨고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텐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분명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백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구원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배경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좀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천국 배경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의 비밀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배경이 내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평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자유라든지 모든 사회 문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로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못 가르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믿고 누려야겠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성경의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찾아냈습니다. 사랑해라. 또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전하고 좋은 성경의 아이디어는 다 찾아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틀린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마지막 날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라는 문이 닫혔는데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울고 떨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증거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은 뭡니까? 좁은 문입니다.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잔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하신 겁니다.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가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바보같이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실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노예나 머슴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겨우 억지로 구해서 하나 겨우 받아내는 그런 구거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요. 하나님께 겨우 빌고 빌어서 뭐 하나 겨우 받아내는 그런 건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주셨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틀린 길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다. 좋은 중요한 응답이지만 그 이전에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부터 얻으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있을 줄도 알고 때로 배고플 때 있을 수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 왜냐? 내게 힘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우리 교회에는 힘 주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는 힘 얻을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그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딱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예전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췄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무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면을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배경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을 함께 제목으로 붙잡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 주십시오 하는데 힘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시추에이션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힘부터 주십니다. 이번 주에요. 이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배경이십니다. 이 천국 배경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정말 복음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우울증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황장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고요.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이 좁은 문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문은 응답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우리에게는 응답받는 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응답에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나갈 때 양을 데리고 나서 양에 피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니까요. 내가 곡식을 갖고 나갈 때도 그냥 곡식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피제사와 함께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양의 피를 들고 나가지 말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친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할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조금만 기뻐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불쌍히 하면 도와주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래도 혹시 나를 조금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기도입니까? 약간 홈리스 같은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그 기도 싹 받고 싶시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요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확실한 복음 딱 붙잡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럴 바에 나를 왜 낳으셨어요? 불평해도 될 만큼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요 확실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의 기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나에게 증거 주셔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미국 살릴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우리 환경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저 사람들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과 새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녀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현장에 나갔죠. 그래서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 보고요. 환경에 눌려있는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눌려있는 마음에서 일어나십시오. 종교적으로 눌려있고 율법적으로 눌려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정말 좁은 길 간다고 나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중입니다. 이 증거를 빌립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조금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 복음이 끊어진 땅, 복음이 섞여버린 그 땅에 가서 바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진거였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낫기 시작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거기에서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 가정에 큰 기쁨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녀니까.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라는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회사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요. 직원들 중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직원한테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일을 많이 맡깁니다. 그 사람하고 그 회사 오너의 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응답하십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을 종교에 묶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못 누리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복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누워 있어도 하나님 자녀. 신경질을 해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입을 것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 그건 있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조금 혼을 내시죠. 손을 좀 봐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거랑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직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랑 본질적으로 달라지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꾼 이전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좁은 문,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참아야 되고 겸손을 막 눌러야 되고 이런 속임수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좁은 문은요.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문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한꺼번에 모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못 얻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미국에 선포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 예수 안에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인사받을 때마다 선포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만큼 확실한 신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틀린 길 가고 있었다면 빨리 생각받고 싶시오.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것 의지한 게 뭐예요? 내가 좀 열심히 말씀은 좀 붙잡고 있다. 내가 열심히 좀 기도는 하고 있다.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겠지. 이런 거 다 틀린 거 붙잡고 계신 거예요. 뭐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신 거예요. 나는 비록 제대로 말씀도 못 붙잡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도 잘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는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요. 모든 기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전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지금 우리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기뻐하시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응답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못 알아듣게 하니라고 비유를 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 못 깨닫게 하는 사람. 좁은 문을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 그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 오늘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한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뭐야?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우리에겐 이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신다. 거기엔 치료와 회복의 광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는 송아지가 나와서 뛰놀듯이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 오늘 이 좁은 문을 붙잡고 좁은 문을 통과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는 아무 희망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희망이 있다. 이거 붙잡는 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으십시오. 오늘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겪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으로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가서 승리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살리십시오. 돕는 자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이미 부르셨고 우리 보고 이 미국당 살리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보금운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배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마다 예배들이 있는 현장마다 찬란한 승리의 창조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과 저주와 실패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